한식붙회 할머니 뵙고 근처에 한식붙회에 왔습니다 바깥은 무섭다 자기가 좀 찍어주면 맛있어 아주 잘 나와요. 그리고 여기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. 막걸리가 있습니다. 막걸리. 막걸리가 무료예요. 막걸리 엄청 맛있네요. 시원해가지고. 한 사발 더 들이켜야 되겠습니다. 막걸리는 뭐가 막걸리야? 막걸리나 알코올이야. 넌 먹으면 안 돼. 막걸리 어디 있어? 저쪽에 있어. 이거야. 여기야. 여기야. 막걸리야. 막걸리가. 괴аф 좀 줘. 이거야? 네. 또 입에 너무 어땠는데 bas거리 이거야? 아 Bugabug част. December 13th. 한국연예인은 조 במץ 질문하고 mins만ão. 순대볶음 다음은 닭고기 닭날개쪽 이번은 어묵 어묵입니다 카레 이거는 옥주소스 그리고 이거는 감자국 그리고 매실차와 식혜도 있어요 커피도 있네요 커피도 있네요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진짜 제가 두사발이나 먹은 막걸리가 공짜입니다 저 두사발이나 먹었어요 후식으로 빵 한 조금만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믹스커피 또 꼭 드셔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구에 믹스커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요 아주 만족해요 아까 화장실 저쪽에 있던데 화장실도 되게 깨끗했거든요 밖에 있어서 조금 지저분할까 걱정했는데 이천에 오시는 분들 이천에 오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 앞에 또 다른 식당도 있던데 여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저희 애도 아이라고 돈 따로 안 받으셨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강입니다 한 리볼 예쁘죠 지금 비가 살짝 와서 그래서 저희 차 유리창에 빗방울이 좀 맺혀있어요 비가 살짝 갔더니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올 때는 갈 때는 금방 갔는데 올 때가 좀 청관련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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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